멋있다 흉가 앞에 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 흉가 앞에 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은 또마시떼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이거 왜 잠겼어? 잠시만요 사람 소리들 어? 사람 소리들이야 잠깐만 소리 집중 뭔 소리야? TV 소리? 사람? 뭔 소리야 이거? 어이가 없네 나 마이콜이예요 나 마이콜이잖아 나 마이콜이잖아 왜? 이쪽은 잠을 생각 안 했습니까? 나 마이콜이예요 누구예요? 시발.. 누군데? 바르시고 하세요. 바르시고 하세요. 이거 사람.. 바르시고 하세요. 바르시고 하세요. 사람의 귀신 나와. 바르시고 하세요. 바르시고 하세요. 왜 화가 덜 나 있는 겁니까? 뭐가 화가 단단히 나 있어? 왜 스무사니요? 마늘을 잡히고 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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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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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매우 다가 붙겠는데요? 네. 뭐 때문에 더 빡친거 같은데..잠깐만.. 와..잠깐만.. 이거 하나가 아닌데..잠깐만.. 뭔소리야.. 이거 하나가 아닌거 같은데.. 아.. 미쳐버리네 이거.. 누구 때문에 화나셨어 지금? 혹시 누구 때문에 화나셨어요? 제가 혹시.. 제가 혹시.. 혹시 누구 때문에 화나셨어요? 제가 혹시.. 제가 혹시.. 제가 혹시.. 제가 혹시.. 제가.. 제가 죄송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잠깐만.. 여러분..잠깐만..이거 하나 아닙니다.. 잠깐만..이거 하나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지금 하나.. 뭐야..? 이거 지금.. 잠깐만.. 누가 내려온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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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소리.. 누구세요? 잠깐만요.. 누구.. 누구.. 아.. 뭐야.. 이거..? 야아.. 뭐야 이거..? 안 열어? 어이가 없네 진짜.. 오케이 야!! 야!! 그만해!! 아따..저나 재밌네.. 아따.. 나 미쳐버리겠네 오늘.. 나 아빠.. 잠시만요 소리..소리..소리..소리.. 소리..소리..소리..소리.. 뭔 소리야..씨.. 뭔 소리야.. 하지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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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 문제있다!! 잠깐만.. 아.. 나 이거 비결같은데 진짜 이거 어떻게 하시는건데.. 진짜.. 뭐야? 여러분들.. 곤지암이 원래 이렇게 셌나요? 얘들아 곤지암이 원래 이렇게 셌냐? 뭐라고 말하는데 말을 못알아들겠어 나도 아.. 한번만 더 가보자 어쩔 수 없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전화해갖고 그만둬라 전화해갖고 그만둬라 나랑 지금 폰치하자는건가? 이게 틀리가 없잖아 전화해갖고 그만둬라 전낭의 노재밍! 와.. 미쳐버렸네 진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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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갈게요 에라.. 에라 모르겠다.. 자연스러운 에라 grate 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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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projeto 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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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랑 해드려요 오